야 엄마 돌려볼게 다시 딸랑이 잘 보세요 윤지 다시 어이구이구이구 어우 딸랑이를 멈추는걸 우리 윤지 다시 한번 해볼까? 딴 데 보고 있어 돌린다 아유 잘하네 윤지 잘하네 어이구이구 엄마 다시 한번 아 이거 멈추는데 완전 우리 윤지 진짜네 진심인데 윤지가 멈추고 싶어 딸랑이를 다시 엄마 돌려볼게여 이리 와보고 아이고 아이고 혀 왜이렇게 나왔어 딸랑이 어떻게 하려고 윤지 응? 아유 재밌다 아유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정신없어? 윤지 멈추고 싶어? 응 응 응 그래 그래 어우 너 내가 떼버릴거야 그냥 안 떼어진다 딱 붙었지 응 다시 한번 아 아 이비 왜이렇게 귀여워 응 윤지 세모 입 됐어 다시 한번 지금 기다리는거야? 기다리는거야? 아ınd Um 계속하고싶다 계속하고 싶다 우리 윤지가 잘 잡으니까 계속 야 우리 윤지 흥미잇는거 또 찾았네 왜이렇게 재밌어 잘 잡는데 윤지 음 잘했어 윤지야 이게 뭐야 병아리지 병아리 야 회전달랑이 너무 재밌어 뒤에 묻힐 수도 있고 먹는 건 아니지 윤지야 먹지는 말고 여기다 놓고 돌리는 거예요 아 돌아간다 우와 돌아가니까 꽃 모양이다 아 재밌다